안녕 여러분 예 여기 저희 동네랑 가까운데요 아까운 데라서 답답해서 잠깐 밖에 나와봤어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제주도 날씨가 그 저녁에 오후부터 비 온다고 하더라구요 거의 전국적으로 오늘부터 해서 내일 다 정도 비 올 것 같던데요 그래서 오늘 날씨는 쿨이에요 쿨이니까 그런지 날씨가 그런지 파도가 오늘 좀 쎄네요 비가 온다고 하니까 아이고 진짜 날씨가 비올려고 하니까 파도가 엄청 쎄요 엄청 쎄요 보이시죠? 와 파도 장난아닌게 그러니까 바다가 이쁘지만 이럴때는 정말 바다가 썩난 것 같아 파란 것 같아 너무 예쁘지만 썩난 것 같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어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시트 찍고 시트 찍은 다음에 갑자기 또 의상이 있다고 갑자기 의사가 얘기하니까 또 MRI 찍으래요 또 MRI 찍은 다음에 그다음에 다행히 괜찮다고 하니까 아휴 정말 안심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저는 이렇게 살다 보면 그래요 돈보다 명예 권력보다 제일 좋은게 뭐냐면 건강이다 건강이 최고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십시오 안녕 안녕 요즘은 거품의 사진은 많이 보지지 않나요? 어떻게 한번 보셨는지 아쉬움을 OAuth 습관참이 두부 인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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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도 비 많이 온다고 하던데요. 소요일 날 주말에도 오고. 카이 오랜만에 먹어야 맛있다. 오늘 성심은 맛있는 거 먹었어요? 진짜 밥하고 전장국하고 니간 하나 써줘. 꼭꼭꼭 오래 주무세요. 꼭꼭 오래 주무세요. 오후에는 뭐 다른 거 뭐 했어요? 근데... 진짜... 다 누웅들 자라? 응. 누웅 잠잠게 이불이 낫다네. 되게 낫다네. 오후에는... 오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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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에는...